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 책방에서 낭독해 드릴 작품은 전미용 작가님의 아들아 춤을 춰보아라 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의 작가 노트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본문 낭독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들아 춤을 춰보아라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마을의 읍장이며 훈장인 아버지와 살림과 음식 솜씨가 빼어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일찍 부모를 여인 그는 자신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다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는 신체장애를 가진 여성과 결혼하고 평생을 아내의 수발을 틀며 살아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버지가 되고 노인이 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에게선 조금의 보살핌도 받지 못해요. 아내가 죽고 나자 아들은 더욱 멀어져 가기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그는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을 그리워해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장례를 아들이 힘들지 않게 치르게 하려고 장례 절차까지 알려주고 간소하게 할 것을 당부하죠. 아버지는 왜 아들을 그렇게까지 그리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들은 또 왜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아야만 했던 걸까요? 2021년 7월 8일 전미홍 드림 아들아 춤을 춰보아라 전미홍 곁에 있느냐 아들아 잠시 눈 감았다 떴을 뿐인데 몸이 싸늘해졌구나. 그런데 넌 길을 잃은 것이냐 행색이 말이 아니구나. 어쩌다 네 처지가 그렇게까지 돼버린 거냐. 저런 어젯밤 또 과음을 했군. 때문에 넌 연신 마누라 눈치만 살펴. 네 어머니 용돈들이 다 들켰을 때처럼. 그때 네 처는 거의 발작에 가까운 분노를 터뜨렸지. 넌 당당함을 잃고 변명하기에 바빴다. 그 어이없는 광경에 우린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충격을 받은 네 어머니는 한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며느리와의 대면도 애써 피했지. 네 엄마는 며느리가 무섭다고 했다. 눈을 허옇게 칫뜨고 악을 써대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잠도 제대로 못 자더구나. 그 이후로 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상냥하고 다정하던 넌 점점 무뚝뚝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지. 그렇지만 말년에 너의 집에서 산 6개월 중 한 달간은 네 엄마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 시간이었다.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온 넌 엄마 곁에 앉아 얼굴을 어루만지고 볼을 비벼댔지. 그때 네 엄마 표정을 기억하느냐?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울 게 없다는 듯 그저 뿌듯해하던 그 얼굴을. 그게 네 마지막 효도였다는 걸 당시엔 몰랐다. 그땐 나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딸만 둔 너는 잘 모를 거다. 장성한 아들이 있고 아비가 그 아들을 매일같이 바라본다는 건 자신이 곧 우주임을 확인하는 것이란 걸. 그래서 마음이 커지고 꽉 채워진 것 같음을.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팡이의 의지에 걷듯 추억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따금씩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구나. 총을 들고 전장의 참호 속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 하얀 병실 침대에 내가 누워 있어. 또 어떤 때는 분명히 네 엄마 곁에 누웠는데 양지바른 벤치에서 졸고 있는 나를 봐. 이렇게 네게 얘기하는 것 또한 현재가 분명하다고 장담하기가 어렵구나. 잠시 후면 넌 요리를 할 거다. 네 처가 좋아하는 고추 잡채를 만든다고 수선을 떨어. 그리고는 다음 주말엔 탕수육을 그 다음 주말에는 유산스를 만들겠다고 공표를 해.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는 그 버릇은 여전하구나. 쉬 달아올랐다 식어버리는 양철냄비 같은 성정 또한 변함이 없어. 너의 그런 즉흥적인 태도는 널 대하는 아내에게 멸시를 충동질하지. 그러고 나면 너희 둘은 결국 한바탕 격렬한 싸움으로 이어가곤 해. 자상하던 넌 화가 나면 난폭해지지.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해대. 그럴 때 넌 마치 악령이신 듯해. 눈은 살기로 번뜩이지. 그런데 묘하게도 폭행을 당하는 이천은 그 고통을 즐겨. 처음에는 맞는 걸 두려워하지만 몇 번의 구타가 가해지는 동안 증오와 분노가 두려움을 삼켜버리지. 그녀의 말들은 더 대담해지고 넌 강도를 점점 높여 가격해가지. 통증은 이미 그녀에게 쾌감을 불러일으킬 뿐이야. 짜릿하고도 시원한 일종의 카타르시스. 너희 둘은 더욱 때리는 것과 맞는 것에 몰두해. 한참을 그러고 나면 너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들어. 부모의 싸움을 지켜보던 네 딸들은 어렸을 땐 공포에 떨었지. 하지만 이젠 아무런 동요도 잃지 않아. TV 드라마를 시청하듯 하나의 일상이 돼버렸어. 그리고 너희들은 자신의 감정에 빠진 나머지 어느 누구 앞에서도 결코 그 짓을 멈추지 않아.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할 뿐이야. 가끔씩 내면의 평화가 지속될 때 너희들의 몸은 그 폭력성을 기억하며 다시 근질거리기 시작하지. 그런데 아들아 이제 네 눈은 벌써 빛을 잃었구나. 어릴 땐 참 초롱초롱한 눈이었다. 다들 널 보며 덕담을 늘어놓았지. 그런데 실은 네 영리함보다는 너의 옷차림이 더 주목을 끌었다는 걸 넌 모를 거다. 봄 여름이면 너의 어머니는 손수 네 옷을 모두 뜨개질에 입혔지. 겨울철엔 명주솜을 넣고 바지저고리를 만들어서 입혔다. 불편한 몸으로 몇 주씩 쭈그려 앉아서 옷을 만들었지. 엄마 건강이 염려된 외할머니와 내가 아무리 말려해도 소용없었다. 그만큼 자식에게 쏟는 정성이 유별난 사람이었지. 멋진 한복을 입은 꼬마 양반.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꼬마 양반이라고 불렀다. 우린 널 자랑스럽게 데리고 다녔어. 하지만 신경질적이고 병약하고 산만한 널 돌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특히 신체에 장애가 있는 엄마라면 그 여성에게 육아란 고달프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 넌 모른다. 엄마가 널 얼마나 업어주고 싶어 했는지를. 할머니나 도우미 누나를 밀치고 넌 한사코 엄마에게만 업히려고 뗐었지. 하지만 넌 한 번도 엄마 등에 업힌 적은 없었다. 그때마다 네 엄마는 무척 곤혹스러워했어. 그리고는 울먹이며 말했다. 돌출된 자신의 등이 어린 네 배를 아프게 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차마 업어주지를 못하겠다고. 그럼에도 학창시절에 넌 학교를 다니지 않으려 해 엄마를 크게 상심시켰다. 난 네 담임과 교장 교감을 찾아가 머리 조아리기를 수차 했었지. 그렇지만 넌 기어이 자퇴하고 말았다. 그 일로 우리 가정엔 짙은 먹구름이 끼었지. 그래도 우리는 너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엄마 건강을 염려한 친척들 성화로 네 혼사를 서둘렀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달라냈던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들아 넌 왕성한 청년 시절이 있었듯 고추루한 노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부디 그 시간들이 네게서 웃음과 안정을 앗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언젠가 내가 네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리움은 가질지언정 회안으로 힘든 시간은 보내지 않길 바란다. 이제 넌 쇼핑할 품목에다 유산슬 재료를 써넣어 갖가지 채소와 버섯들 외 마른 해삼과 죽순 까지 이천에 중국 요리를 죄다 마스터해보는 건 어떨까 며 니처 니처 에게 너스레를 떨기도 해. 자신의 감정표현에 거침이 없는 니처는 너의 그런 즉흥적인 태도를 좋아하지. 때론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위해 널 부추기기도 해. 하지만 넌 한 번도 그 속셈을 눈치챈 적이 없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걸 뻔히 보면서도 넌 언제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지. 넌 또 니처의 충동적이고 동물적인 애정표현에 감동을 받곤 해. 니 딸들이 어렸을 때 그녀가 혀를 내밀어 짐승처럼 아이를 핥아주던 걸 넌 종종 보았어. 그때마다 너의 욕정은 터질 듯이 불끈 솟아올랐지. 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먹었어. 아들아 그래 넌 정말로 행복한 거냐. 난 지금 감은 눈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 아들아 여긴 푸른 바다가 출렁이고 저 멀리 수평선이 선명하게 보여. 한 번도 수영해 본 적 없는 니 엄마가 바다 한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있네. 날 오라고 부르는 것 같아. 이게 꿈 이지. 날 저승으로 불러들이려는 꿈인 게지. 하면서도 통 눈을 뜰 수가 없구나. 마치 눈두덩이에 바윗돌을 매단 것 같아. 팔다리도 점점 무거워져 돌로 변해버렸을 전쟁 고마워져 전쟁 고마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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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하는 데 일주일이면 된다고. 우리가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으니 안심하고 생업과 학업에 전념하라는 말까지도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수도 서울은 북한에 단 3일 만에 함락당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더 웃기는 건 그 작자가 호언장담하면서 병교직패라는 말까지 갖다 붙였다는 점이다. 그건 군대는 오만하면 패한다는 뜻 아니냐. 결국 자신을 두고 한 마리 돼버렸지만. 인민군들이 수많은 탱크를 앞세워 공격해왔고 엄청나게 많은 아군의 시체가 강물에 떠내려갔다. 헤엄을 잘 쳤던 난 허리에다 로프를 감고 강을 건넜어. 그리고는 말목을 밟고 줄을 묶었지. 그래 도화작전을 위해서였다. 줄을 탈 수 없는 부상자는 업어서 헤엄쳐 날랐지. 아군 시체가 죽은 숭어떼처럼 둥둥 떠다니는 속에서 말이다. 눈을 부릅뜬 채로 비명을 지르다가 숨진 이들.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내장이나 두개골이 흩어진 시체들이 강을 붉게 물들였지. 물에 잠긴 내 팔다리는 점점 감각을 잃어갔다. 그런 참혹한 전쟁터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반겨주는 이는 없었다. 중학교 입학할 무렵 훈장이면서 읍장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듬해엔 큰 살림을 꾸리던 어머니마저 작고하셨지. 늦둥이었던 나는 천의 구하나 다름없었다. 많던 전답과 재산은 모두 미망인이 된 큰 형수가 차지했어. 그리고는 자기 자식들 교육시키기에만 여념 없었다. 다른 형제들은 출가해서 어려운 살림을 근근히 잇는 정도였고 난 학업은 고사하고 입영 직전까지 똥찌개를 전하르며 머슴처럼 일했다. 제대 후 처음엔 일본인이 경영하는 철공소에 취직했어. 의지할 곳 없던 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 그런 나를 수년간 지켜보던 자칫집 안추인이 어느 날 내 외조무에게 날 소개시켰다. 둘째 사위감으로 중신한 거였어. 어릴 때 척추 결핵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둘째 딸은 네 외조부가 가장 귀해하는 딸이었지. 너도 기억할 거다. 외가의 사촌들보다도 네가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며 자랐다는 걸. 그건 다 네가 너의 어머니를 만난 덕분이다. 넌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와 자식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이다. 너는 아마 어미가 자식을 잉태하는 게 부모의 의지만으로 되는 줄로 알 거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하더라. 부모도 자식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지만 부모의 의지만으로 자식이 배태되는 건 아니야. 대부분은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게 되는 거란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가가 중음에서 49일 동안 머문다고 하지. 그러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모텔을 찾아 들어가게 돼. 그런데 바로 그때 영가는 어디에 탁퇴될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 거란다. 너도 어떻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그런데 아들아, 넌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오늘은 네 모습이 통 보이질 않는구나. 눈을 감아도 훤히 보이던 넌 어디에 꼭꼭 숨어버린 것이냐. 어젯밤에는 꿈속에서 네 엄마를 만났다. 초상을 치른 뒤로는 네 엄마 꿈을 통 못 꿨는데 어제는 생생하게 꺼지더구나.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하던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틀일에 열중에 있는 네 엄마는 40대 중반의 얼굴이었어. 퍽 고았지. 그런데 네 엄마가 만들고 있는 옷을 보니 수의더구나. 그래서 내가 물었다. 왜 그런 걸 만드느냐고. 그러자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입고 갈려고 그러지요. 라는 게 아니겠냐. 파들짝 놀라 꿈을 깼는데 네 엄마의 그 처연한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구나. 그리곤 어찌나 허전하던지 나도 반지꼬리를 꺼내어 바늘을 집어들었다. 흰 무명실을 열자쯤 잘라 바늘기에 끼웠지. 처음엔 쓰던 베갯잇을 뜯어내고 새 베갯잇으로 바꿔서 꿰맸다. 그 다음엔 내가 덮고 자던 이불 두 채를 포갠 뒤 내 귀를 맞춰 둘러가며 다 꿰맸어. 그런데 한 땀 한 땀 꿰맬 때마다 네 엄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질 않겠냐. 그렇게 네 엄마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 있더구나. 그 뒤로 난 바느질하지 않는 날이 없다. 떨어진 양말을 깊거나 해진 속옷을 꿰매기도 하고 천이면 뭐든 다 바느질하지. 그런 식으로 나는 방 안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고 만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청소하는 것도 귀찮아졌고 음식 만드는 건 더더욱 싫어졌다.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야 살림을 도맡고 네 엄마 수발도 들었다만 살아있을 땐 몰랐어. 아무리 거동을 못했어도 네 엄마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다. 네 동생은 툭하면 날더러 많이 걸으라고 하지만 요즘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그래서 외출할 땐 아예 천식 흡입기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다리에 힘이 빠져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될 때가 많아. 어느새 팬티가 젖어있기도 하고 변을 지리기도 해. 그럴 땐 얼른 집에 들어가 몰래 속옷을 빨지. 요즘 들어 그런 일이 부쩍 작구나. 어떨 땐 네 동생이 볼까봐 젖은 속옷을 방구석에 숨겨두기도 해. 아침 먹고 경로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뭘 하냐고?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곧장 집으로 향하지. 네 동생은 내가 복지관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를 바란다만 그 애는 뭘 몰라. 난 아무것도 도무지 할 생각이 없는데 말이다. 밖에 있으면 그저 집에 들어가 방 안에 가만히 두려 놓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 아들아 비가 오는구나. 넌 소낙비를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난 전쟁터가 제일 먼저 떠올라. 다른 건 다 희미해져 가는데 전쟁 기억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또렷하지. 서울을 수중에 넣은 인민군들이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더욱 기세등등해진 때였다. 급기야 부산까지 점령하려고 적들은 사정없이 공격을 가해왔어. 폭우마저 계속되는 악전고투의 나날이었지. 전사자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악취가 코를 찔렀다. 시치가 얼마나 지독한지 옷에 한 번 뱀 냄새는 전쟁이 끝나고서도 사라지질 않더구나. 참, 군복 색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 지금은 국방색이지만 당시의 우리 군복은 인민군복과 같은 황토색 무명천이었다. 사진을 봐서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 군복 색깔 때문에 억울하게 전사한 장병도 많았다는 것까진 모를 거다. 적으로 오인한 미군 전투기가 아군을 향해 발사하는 불상사가 몇 번이나 있었으니까. 넌 유난히 비를 싫어했다. 때문에 네가 학교 다닐 때 갑자기 비가 내리면 학교나 버스 정류소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갔지. 때론 어린 네 동생이 심지어는 네 어머니가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넌 비만 맞으면 신경질을 있는 대로 부렸으니까. 한 번은 네 엄마가 아파서 아무도 마중 나갈 수 없었다. 비를 홀딱 맞고 집에 들어선 넌 골이 있는 대로 났지. 너는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네 동생이 애지중지 않은 새끼 고양이를 집어들었어. 그리고는 몇 차례나 벽에다 폐대기 쳐댔지. 아마도 네 동생이 고질적인 편투통은 열한 살에 그날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오늘은 네 엄마 생각이 부쩍 더 나는구나. 아침에 같은 병동에 있던 임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네는 여기서도 주말마다 미사 다닐 만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지. 물론 성당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이기도 했고 여든 살인 그네는 네 엄마처럼 아주 재치있고 사분사분한 여자였다. 농담을 곧잘해 병동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던 이었지. 잠자듯 편안한 얼굴로 임종한 그 여자를 보자 죽은 네 엄마가 측은해서 견딜 수가 없더구나. 네 엄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무렵부터 난 네 동생 집에서 살게 됐지. 네 엄마는 이제부턴 병원비를 네가 부담해야 하는데 좋은 병원에 있으면 네가 힘들어질 거라고 걱정했다. 그리고는 기어이 싸구려 요양병원으로 옮겨 마지막 반년을 보냈지. 더 나은 병원에 있었더라면 조금쯤 더 살 수 있었을까. 네가 매번 어려운 형편 얘기를 하니 엄만 늘 네 걱정이었고 난 바보처럼 네 엄마가 하자는 대로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그 전 병원에서처럼 매일 버스를 타고 네 엄마를 보러 갔지. 점심 식사만이라도 직접 떠먹여 주려고 말이다. 시력과 식욕을 잃은 네 엄마를 열악한 병원에다 맡겨놓고만 있을 수가 있어야지. 네 동생은 2, 3일에 한 번씩 엄마가 먹고 싶은 걸 묻고는 준비해 갔다. 덜어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 목까지도 챙겨 갔지. 그 애는 우리가 요양원에 있을 때부터 그래 왔었다. 너의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네 걱정을 했어. 그러다 점점 말이 없어졌고 허공만 응시하다 숨을 걷었지. 그럼에도 평화롭게 보이진 않았다. 임종 당시 너의 엄마 눈엔 피눈물이 고여 있었으니까. 남들은 내가 네 엄마를 헌신적으로 돌봤다느니 어느 누구도 나만큼 아내를 위해 주는 이는 없을 거라고들 했지. 하지만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아. 그 참한 사람을 허접한 요양병원에서 죽게 했으니. 아들아 너는 정말로 아무런 후회도 안 드는 것이냐. 내가 네 외가 얘기를 하려다 말았다 했느냐. 네 외저분은 딸이 장애인이다 보니 언제까지고 변치 않을 신랑감을 구해주고 싶어 하셨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실한 청년이야 했고 학식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셨지. 또 보자여도 안 되고 너무 잘생겨도 안 되었다. 난 그 조건에 합당한 데다 조실부모까지 했으니 대리사일감으로도 마침 맞는 셈이었지. 처갓집에 들어가 사는 게 싫지 않았느냐고 건강하지 않은 네 엄마와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던 거냐고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궁금해했지. 장애인과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했느냐 결혼 생활에 만족하느냐고 어떤 모렴치한 이들은 부부관계인 지장이 없냐고 대놓고 못더군. 그런 작자들은 하나같이 본능만을 쫓으며 사는 것 같았다. 뭐라고 너도 장애인과 결혼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면 너의 몸을 한번 꼬집어봐라. 아프냐 아프다면 네 몸이 아픈 것이냐 네 생각이 아픈 거냐 다시 한번 묻겠다 물질로 된 네 몸이 정말로 아픈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생각이나 느낌이 아프다는 것이냐 넌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하는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거라 나는 그분들 처부모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꿈에서도 그리던 내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았다 네 외조부는 큰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던 유능한 사업가셨지 그러니 난 그 밑에서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네 외조모는 돌아가신 네 친조모만큼이나 음식 솜씨와 살림살이가 빼어난 분이셨다 때문에 난 꼭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뻤어 이런 경우를 두고 보통 천생연분이라고들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가살이란 고된 객지생활에 끝이 될 수 없었다 오히려 매운 고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었지 낮엔 엄격한 장인 밑에서 격리일부터 회계와 인쇄기술에다 외교와 관리까지 모든 것들을 호되게 달려내야만 했다 때론 내 면전에 장부가 날아오기도 했고 직원들 앞에서 요구도 먹기 다반사였지 하지만 일터에서 당하는 수모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다 또 고학력자인 처형제들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서러움도 문제거리는 아니었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내가 네 엄마 마음에 들 수 없다는 점이었다 너희 엄마는 신체에 장애가 있다고는 하나 제법 고왔다 그리고 참으로 총기 있는 사람 아니냐 나를 만나기 전엔 출판사 일을 하던 재원과 혼담까지 오갔었다 하지만 그 잘생기기까지 한 청년은 네 외조부의 반대로 엄마와 헤어져야 했지 네 엄마에게 용납지 못할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 조건이란 게 뭔지 궁금하느냐 그럼 네가 한번 알아맞혀 보거라 그자는 자신이 독자라 자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의 그 몸으로 아이를 갖고 낳는 게 어렵지 않겠냐 내가 아무리 당신을 원한다고는 하나 자식을 보기 힘들다면 나는 다른 여자에게서라도 후손을 얻어야 한다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래도 괜찮겠는가 그게 그 사람이 말한 결혼 조건이라는 거였다 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을 삐죽거리지만 말고 한번 너의 생각을 너의 너의 엄마는 성급하고 불같은 네 성격이 태교를 잘못해서라며 종종 자신을 탓했어 그렇지만 나같이 한해 안차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느냐 네 엄마의 슬기나 됨됨에 비하면 난 한참 부족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네가 내 성격을 닮았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순 없겠더구나 내 급한 성격 때문에 네게 매를 많이 들었으니까 너희들을 체근하며 호통쳤던 날은 내 마음도 편치 않았다 그래서 학교 앞으로가 학교하는 너희들을 기다리며 서있곤 했었지 아들아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산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으냐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 사회나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그 사람의 목까지 누군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어떤 사람의 행복도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계산할 순 없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뭐라고 네가 뭘 잘못한 거냐고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냐 네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점이다 모르는 것 말이다 모른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서다 넌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위한답시고 일찍 결혼했다 만 네 처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린 너희를 1년 만에 분가시켜 주었지 그 후 네 어머니가 여러 차례 입원했었다 그때마다 엄마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은 네 동생 혼자 도맡았지 그 애가 결혼한 후로는 줄곧 내가 살림을 살았었고 서울로 가버린 넌 여전히 네 식구들을 데리고 명절과 휴가 때만 다녀갔다 그마저도 교통체증이나 아이 학업을 배미로 취소되곤 했었지 너희 부부는 언제나 부모의 아니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다 오히려 이사 때마다 대출금 은은하며 손 내밀기 바빴지 그때마다 우린 수차례 네 사업자금을 마련해 줄 때처럼 거절하질 못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해뒀던 노후자금이 거의 바닥났을 때 넌 큰 집을 장만했다며 우리를 봉양하겠다 했지 넌 우리가 네 집으로 이사갈 것을 재차 권했지만 우린 네 처화의 불화를 우려해 거절했었다 하지만 거듭된 너희 부부청을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지 우린 어리석게도 일말의 기대와 설렘을 안고서 유일한 재산이던 집을 처분하고 너희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더냐 우리 집값 일부를 거머쥔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고가의 수입 골프채를 사는 것이었다 그리곤 멀쩡하던 승용차를 더 큰 차로 바꿔서 나다니게 바빴지 니 처는 매일 말 한마디 안고 있다 차를 몰고 나가선 깜깜해서야 들어왔다 그리곤 아무렇게나 차린 밥상을 내버리듯 갖다 놓는 것 그게 고작이었지 그때 니 엄마는 이미 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잠시만 곁에 없어도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지 우린 너희가 키우는 개보다도 훨씬 못한 무관심과 푸대접을 받으며 그 집에서 살 순 없었다 집도 없어진 우린 결국 너희 집에서 나와 요양원으로 들어갔지 우리 두 사람이 거쳐할 요양원 방엔 짐을 다 가져갈 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남겨진 우리 옷가지며 살림살이들을 어떻게 했더냐 너흰 그것들을 모조리 내다 버리거나 불태워버렸다 니 엄마가 평생 지녔던 그 고운 자개농까지도 죄다 부셔서 버렸다고 니 이웃이 전하더구나 그뿐이냐 넌 니 가족 이름을 몽땅 개명해버렸다 내가 몇 주씩 옥편을 찾아가며 정성들여 지었던 니 이름과 손녀들 이름을 강아지 이름 바꾸듯 호적에서 깡그리 지워버리고 새 이름을 올렸다 그래 이름들을 모조리 바꾸고 나니 다시 태어난 것 같더냐 그래서 니 부모 니 형제를 잊고 살았던 것이냐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냐 아들아 너도 혹시 통곡의 방이라고 들어보았는지 모르겠구나 캄보디아에 가면 따프롬 사원이 있어 크메르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자 마지막 왕인 자야바르만 칠세가 세운 사원이야 그가 모친의 극락 왕생을 위해 지었다고 하지 거기엔 왕이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방이 있어 그 방 이름이 바로 통곡의 방이야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왕은 그곳에서 가슴을 치며 한을 풀었다더구나 그런데 돌로 쌓은 사원의 그 방은 어떠한 소리에도 울리지 않는데 딱 한 가지 소리만이 방을 탕탕 울리게 하지 넌 그게 무슨 소리일 것 같으냐 믿기 어렵겠지만 그건 바로 가슴을 칠 때 나는 소리란다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손뼉을 치거나 벽을 두드려도 울리지 않던 방이 오로지 가슴을 치는 소리만이 그 방을 텅텅 울리게 하지 재미있는 건 불효자일수록 그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이다 어떠냐 아들아 너도 한번 그곳에 가서 가슴을 쳐보고 싶지 않느냐 네 가슴이 어떤 공명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 선우라고 청명한 울림이 네 마음을 어떻게 작동시킬지 궁금하지 않느냐 아들아 일어났다 일어났느냐 난 진직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제 아침 먹고 경로당으로 가야겠는데 글쎄 네 동생이 밥 먹으란 소리를 안는구나 늦잠을 자는지 부엌에선 아무런 소리도 없어 내가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겠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막 대문을 열고 그 애가 들어서는구나 그러면서 저녁을 왜 그렇게 빨리 먹으려 하냐 시계를 보니 5시야 아침이 아니라 오후 5시 말이다 내가 또 낮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인 줄로 착각한 모양이야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침과 저녁이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 어제는 네 동생이 어버이날 선물로 백화점에서 잠바와 구두를 사주더구나 내가 언제 또 입원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사람이 너무 붐비니 어지러워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어 그래도 앉았다 쉬었다 하면서 다니긴 했다 그 애가 내 팔짱을 단단히 끼고서 말이다 네 동생이 그러더구나 아버지 제일 좋은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그리고 아끼지 말고 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입고 신으세요 또 사드릴게요 또 사드릴게요 라고 말이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구나 얘야 난 이번 백화점 나들이가 이 생에서 마지막이지 싶구나 아들아 아들아 TV 뉴스를 보고 있으니 문득 옛 생각이 나는구나 뉴스에선 어린 아들을 말 안 듣는다고 때려서 죽게 한 비정한 아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너도 어릴 때 내게 참 많이 맞았지 넌 어려서부터 허약해 보약을 달고 살았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내가 하루도 걸었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시켰다 어린이 동생까지 깨워서 함께 체조와 줄넘기를 시켰지 저녁엔 마당으로 나와 운동을 해야만 잠잘 수 있게 했어 넌 다섯 살 아래 동생보다 더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럴 땐 때리기도 했고 찬 물통 속에 집어넣는 체벌도 줬었지 니 엄마가 건강치 못 하다 보니 내겐 너희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언제나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넌 도무지 따라주지 않았고 난폭해지기 까지 했다 넌 내가 모를 줄 알겠지만 나는 니가 중학교 1학년인 니 여동생 목에다 시카를 들이댄 것도 알고 있다 모범생이던 니 동생을 질투한 나머지 넌 그 애를 마구 괴롭혔다 수시로 부려먹거나 그 애가 가진 걸 빼앗고 노는 걸 회방하곤 했지 부당한 걸 못 참는 그 애가 니 말을 듣지 않으면 넌 마구 때렸어 하루는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넌 부엌으로 달려가 시카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니 동생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난 차마 나서지 못한 채 가슴만 졸였지 자칫 말리려다간 니 동생이 크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았지 내가 제대로 교육시키고자 한 체벌이 오히려 니 폭력성을 더 키운 것 같았다 널 때렸던 걸 뼈저리게 후회한 날이었지 그런데 아들아 넌 무얼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한 달간 전화 한 통이 없느냐 너희 식구들은 3년 전 니 엄마 초상 때 다녀간 게 마지막이었다 너도 내가 세 번째 입원한 뒤론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니 엄마가 살아있으면 어림도 없는 노릇이지 넌 마음 내킬 때만 용돈 한두 푼 붙이고 필요한 게 뭔지 뭐가 먹고 싶은지 한 번 물어보는 법이 없어 명절이나 생일 때 반찬 한 가지라도 보내오면 사위한테 내 체면이 조금쯤 설 텐데 말이다 안부만 묻고마는 짧은 통화지만 어떤 땐 그런 니 음성마저도 사무치게 그립구나 그래서 전화벨 소리에 귀를 바짝 세우곤 하지 아들아 내가 너희 집에 한 번 가면 안 되겠느냐 아니다 얘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신경 쓰지 말거라 그냥 한 번씩 니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난 괜찮다 아들아 그런데 혹시 한 번 와줄 순 없겠냐 아들아 얘야 얘야 방금 그림을 그렸다 니 동생이 알면 또 질색할 테지만 그리고 싶은 충동을 누를 수가 없었다 펜을 들고 와 다시 두 개의 얼굴을 그려놓았어 어디에다 그렸냐고 한번 알아맞혀봐라 넌 상상력이 부족하구나 하기에 어릴 때도 그랬다 니 동생은 천정이나 벽지무늬만 보고서도 이야기를 곧잘 지어냈지만 니가 그러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어 넌 조근조근 얘기하기보다는 몸을 흔들길 더 좋아했지 나는 변기에 앉아있으면 욕실 바닥에서 여러가지 모양들을 발견해 타일 자체의 무늬가 마치 어떤 생김새를 띈 것 같아 너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 무나 사람이나 동물의 다양한 형상을 발견하게 될 테니 지난주엔 말쌍인 긴 얼굴에 튀어나온 입을 한 여자 얼굴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올린 머리와 양갈래로 묶은 머리 모양의 여자가 보이더구나 그것도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 언짢을 땐 화난 얼굴로 보이더니 지금은 또 모두 웃는 얼굴이야 지난번에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니 동생이 그랬지 그림 그리고 싶으면 종이에다 그리지 왜 어린애처럼 욕실 바닥에다 낙서를 하냐고 그리고는 스케치북을 내밀더구나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 애는 모르는 게야 또 낙서해 놓은 걸 보면 나중에 잔소리께나 늘어놓겠지 그 애는 내가 말끔히 정리해 놓은 것도 싫어해 난 뭐든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그 꼴을 못 보겠는데 뭐 니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내가 정리정돈을 너무 심하게 시켰다고 그래서 나쁜 게 뭐냐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누가 보든지 좋지 않느냐 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느냐고 너도 니 동생과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그 애도 왜 아버지는 남의 눈을 그렇게까지 의식하며 사세요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구나 넌 그렇지 않느냐 난 뭐든 묶어놓지 않으면 흩어지고 달아날 것만 같아서 불안해 창이나 방문도 열려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말이다 그 애는 내가 물건들을 고무줄로 묶어놓는 걸 보면 귀하물해 문갑 안이나 그 위에 둔 소지품과 약봉지 같은 것들 말이다 넥타이를 두세 개씩 묶어서 서랍에 넣는 걸 보고도 달아나는 것도 아닌데 못하러 그렇게 고무줄로 칭칭 감아놓는 거예요 아무리 물건이라지만 그렇게 꽁꽁 묶어두면 그것들이 좋아하겠어요 하더구나 그 애는 내가 방문이나 창을 꼭 닫아놓는 걸 봐도 그래 아버지 이렇게 꼭꼭 닫아놓으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전 숨이 콱 막혀요 여기 화분의 꽃들도 바람을 못 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라고 말이다 아들아 너도 답답한 거냐 너도 숨이 막히느냐 너도 바람을 쐬고 싶은 것이냐 그러면 아들아 문을 활짝 열어 놓아라 창문도 모조리 열어젖혀라 그런 다음 바람이 잘 들어가도록 네 가슴을 쭉 펴보거라 그러고 나서 춤을 춰봐라 굳어버린 네 어깨가 말랑해지도록 뻣뻣한 너의 팔다리가 잘 돌아가도록 네 다친 마음이 판이 열릴 수 있도록 나의 하나뿐인 아들아 이제 곧 내 호흡은 완전히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듣도록 하여라 내 숨이 완전히 멎은 걸 확인하고 나면 24시간 동안은 절대로 내 몸에 손대지 말거라 정수리의 홍과 단전의 백이 만나는 시간이니라 그리고 제일 먼저 영락원의 전화에 운구 예약부터 하여라 그런 다음 빈소에 앉히토록 하고 그 다음엔 삼일장으로 장례한 뒤 경제적인 상꼴로 종결토록 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앞에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리움은 가질지언정 회안으로 힘든 시간은 보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람과 문학 2019년 봄호의 수록 네 이렇게 오늘까지 전미용 작가님의 작품 네 편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따라오셨던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이 글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이야기가 그려졌을 것 같네요 혹시 그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 전미용 작가님의 글들을 모두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히 머무셨길 바라구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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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